약관 동의 후 사용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보다 안전한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2채널 인증 추가 본인인증 절차인데요.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공인인증서 만들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만들기가 취소되고 첫 화면으로 이동함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인 계좌번호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의 키보드를 이용해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신청 후에 받으신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확인서를 보시면 해당 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을 마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타나면 같은 방법으로 4자리 숫자로 된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를 이용한 인증과정이 진행됩니다. 두 가지 중 본인의 보안장치에 맞는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보안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입니다. 화면의 보안카드에서 빈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보안카드 이미지의 좌측에 있는 설명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신 후 고객님의 보안카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화면 키보드를 이용해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을 수행할 전화번호를 화면에서 선택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전화승인 요청 중이라는 메시지 창이 뜨고 전화승인이 진행됩니다. ARS로 전화승인을 마치고 전화승인이 정상 처리됐다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OTP를 사용하는 인증과정입니다. 여기서는 OTP에서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와 기기 뒷면에 있는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OTP의 왼쪽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기기의 창에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숫자 6자리를 OTP 앞면 비밀번호 입력 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OTP 뒷면 일련번호 창에는 기기 뒷면에 있는 일련번호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분은 OTP는 OTP를 Acho 0명으로 투자하는 Active Prime. 여러분은 OTP를 선택한다면 보여주시죠. 꼭 배송해 Somehow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